네, 그래서 이렇게 why라는 질문을 통해 저희 컨텐츠를 분석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분석을 완료했으면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봐야겠죠 만약에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그 컨텐츠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 컨텐츠를 새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컨텐츠는 아마도 또 다른 형태의 굉장히 잘 만든 72초 드라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why라는 질문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점점 좁아지고 갇히기가 쉽습니다 why라는 질문은 논리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파고들어가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각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저는 새로운 생각이 이렇게 분석적인 생각에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여러 순간순간의 생각들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그런데 아마 영화 촬영 현장을 직접 나가서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이런 장면은 어떻게 찍은 거지? 이렇게 궁금한 점도 많으실 테고요 그러면 영화의 촬영 현장과 그 촬영의 완성품인 영화를 동시에 볼 수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공연이 약간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인형의 탈을 쓴 아르바이트생들을 종종 볼 수 있죠 이 친구는 아마 오늘 로마병사 아르바이트인가 봐요 여러분, 로마병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영화 300이나 스파르타쿠스나 이런 데 나오는 아마 싸움 씬을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하철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눈앞에서 갑자기 로마병사의 싸움이 재현됩니다 프로젝트명은 디스팅스의 푼 이런 일이 벌어졌다이고요 약간 미친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 한 대학교의 기말고사 시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 많이 보셨죠? 시험 시간이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 그 속에도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펜소리, 종이소리, 발소리 이런 소리들이 앙상블을 이루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지금 이 강연을 방송해주고 계시는 EBS와 함께 작업했던 프로젝트이긴 한데요 저희가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 시험의 1번 문제는 이거예요 펜을 90도로 세워보세요 대부분의 펜이 이렇게 서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펜들이 넘어지면서 소리가 나겠죠 이 시험의 문제들은 전부 다 어떤 소리를 내도록 유도하는 문제들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았어요 아, 뭔가 이상해요 근데 학점이 걸려있죠 시험을 봐야 돼요 아, 뭔가 이상합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몇몇 학생들이 긴장을 불고 재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남학생의 환호 소리에 학생들은 이제야 시험 문제를 푸느라 내내 닫혀있던 귀를 엽니다 이제 시험은 문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됐군요 종이를 털고 찢고 구기고 한 번쯤 들었을 법한 소리가 같은 순간 하나로 모이니 더 경쾌하고 통쾌하네요 학생들이 함께 귀 기울여 얻은 일상의 앙상블입니다 네, 뭐 좀 새로운가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제가 72초 TV를 런칭하기 전에 했었던 인더비라는 예술창작집단에서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솔직해져 볼게요 방금 저한테 몇몇 분들이 재밌다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 여기에 절반 이상의 분들은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게 뭐지? 뭔가 새로 보이긴 하는데 도대체 저걸 왜 해야 되는 거지? 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정상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저 프로젝트들은 새롭기는 했지만 사실 상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좋은 평도 받았지만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던 거죠 새로운 생각이 상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바로 why not?입니다 저희가 인더비 시절에 저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면 주변 분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걸 왜 하려고 하니? 그게 재밌니? 그러면 저희는 항상 자신 있게 대답했죠 why not? 왜 안 돼? 이거 니네들이 몰라서 모르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서 보여주면 니네도 이해할 거야 그렇게 저희는 열심히 why not을 외치며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꾸준히 진행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회사를 꾸준히 말아먹었습니다 결국 작년에 문을 닫았고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저희는 저 why not의 진정한 의미와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몰랐던 겁니다 새로운 상식을 만들기 위해서 why not을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why not을 활용했던 거죠 그럼 why not을 새로운 상식을 위해 새로운 상식이 되기 위해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나시죠? 네 새로운 거는 기존에 없던 거니까요 거기에 why가 붙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없던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이게 왜 굳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상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 72초 드라마는 어떻게 해서 상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 혹은 가방 속에 핸드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실 그 핸드폰은요 굉장히 성능이 좋은 개인용 TV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버스를 기다릴 때나 전철을 탈 때나 화장실에 갈 때 TV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짬짬이 볼 수 있는 짧은 영상을 찾게 되고요 그렇게 짧은 영상을 찾아 돌아다니다 보는데 돌아다니던 가운데 72초만에 끝나는 재밌는 드라마를 발간하게 됩니다 계속 보게 되죠 그렇게 저희 72초 드라마는 현 시대의 한 줄기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why하고 not은요 약간 사랑하는 연인 사이 같아요 그 둘은 서로 따로 있을 때 자기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각자서의 할 일도 있고요 하지만 남녀가 함께해야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렇게 다음 세대가 생겨나서 인류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저는 상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why와 not이 만나 서로 아웅다웅 계속 싸우면서 사랑하면서 그러다 보면 새로운 상식이 생겨나고 그 새로운 상식에 의해 세상은 계속 변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72초 TV도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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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